우리 소희는 삼안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삼삼이요? 거기 삼삼떡볶이 맛집이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아, 맛집. 그럼 거긴 다음에 같이 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먼저 자료를 같이 한번 봅시다. 아, 먹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관료 있는 단위예요? 좀 추운 것도 싫고 미세먼지도 싫어요. 왜요? 밖에 나가서 못 놀잖아요. 그럼 이번 겨울에는 어떨까요? 덜 춥고 미세먼지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미세먼지 보면 이번 겨울에도 춥고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어? 방금 소희 뭐라고 그랬어요? 춥고 미세먼지가 심할 것 같다고. 아니, 그거 말고 예로 시작되는... 예상이요? 네, 맞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이 예상이거든요. 예상이란 관찰이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걸 말해요. 사만삼이란 사만사온이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단어인데 우리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당연하죠. 제대로 뭘로 보고. 사만삼이 따뜻하고 사회는 추운 거잖아요. 대단한데? 그럼 사만사온이라는 말에 비춰봤을 때 빈칸의 날씨를 예상해볼까요? 음...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면... 먼지요! 음... 소희가 예상을 아주 잘했네요. 그럼 이번 봄에 황사가 또 올까요? 당연하죠. 매 봄마다 황사가 왔잖아요.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선생님이 잘 치우셔야 돼요. 아, 고맙습니다. 소희도 마스크 잘 쓰세요. 그러면 내년 여름에 장마랑 태풍이 또 올까요? 당연하죠. 제가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름발때마다 비가 엄청 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슬펐다고 해요. 당연히 올해도 올 거예요. 우리 소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예상을 아주 잘했네요. 지금 소희가 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아보는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오늘은 과학 실험을 통해서 규칙성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생각해보는 과학적인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산성 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고 산성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소희는 산성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져요.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산성비란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매연이 심한 곳에서 내리는 비를 말해요. 산성의 성질을 띄기 때문에 산성비라고 한답니다. 산성비는 그럼 우리 생활에 어떤 피해를 줄지 예상해볼까요? 몸에 닿으면 다 빨개질 것 같고요. 그리고 탈모일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썩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소희의 예상이 맞는지 같이 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안전이죠.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강조해주셨잖아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소희는 산성용액에 달걀껍데기, 대리석, 유리, 나무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퍽! 하고 터지지 않을까요? 그럴까? 그럼 같이 해볼까요? 산성비는 산성용액이기 때문에 산성비 대신 묽은 염산을 준비했어요. 이 산성용액에 달걀껍데기, 대리석, 유리, 나무조각을 한번 소희가 직접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소희가 산성용액에 달걀껍데기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드박! 선생님, 달걀 벽대기와 대리석을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더니 기포가 생기고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 나무조각은 어떤가요? 음, 여기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유리가 들어있는 비커는 어떤가요? 유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실험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어떤 것이 묽은 염산에 녹았나요? 음, 달걀 껍데기랑 대리석은 막 부글부글하면서 끓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건 녹지 않았죠? 나무랑 유리는 멸정해요. 묽은 염산 같은 삼성 용액은 대리석이랑 달걀 껍데기를 녹여요. 근데 나무는 녹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무를 녹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삼성비가 막 내리는데 나무가 다 녹으면 끔찍해요. 그리고 유리도 못 녹여요. 네, 맞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삼성 용액은 대리석과 달걀 껍데기를 녹이는 성질이 있고 나무와 유리는 녹이지 못했어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유리도 녹으면 큰일 나요. 왜요? 우리 아빠 차 타고 놀러가다가 삼성비가 내리면 아빠 차 유리 다 녹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엄청 슬프겠네. 그러면 대리석으로 만든 엄청 멋진 조각상을 오랫동안 밖에서 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소희가 한번 예상해볼래요? 음, 산성 용액이 대리석을 녹이는 성질 있잖아요. 삼성비가 내리면 이 조각상을 천천히 녹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실험했을 때도 천천히 녹았잖아요. 와, 우리 소희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수업 초반에 했던 과학적인 예상을 했어요. 과학적인 예상이요? 기억 안 나는데. 방금 소희가 한 것이 과학적인 예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상은 다가올 일을 경험에 근거하여 맞추는 것이고 반면에 과학적인 예상은 다가올 일을 경험과 실험을 통해 규칙성을 파악하여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소희는 오늘 실험 결과를 통해 규칙성을 파악해서 대리석 조각상이 천천히 녹을 것을 예상했으니까 과학적인 예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천재죠? 대리석 조각상이 녹지 않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천재 인정. 선생님, 딱 기다리세요. 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요? 첫 번째는 일단 조각상을 대리석으로 만들지 말아요. 딴 걸로 만들어요. 두 번째는 조각상이 삼성비에 맞지 않게 뭘 씌워요. 오늘 실험한 걸로 생각하면 나무나 유리를 씌우면 되는데 나무는 씌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뭘 씌우면 좋을까요? 음, 뭘까요? 유리? 맞아요! 유리는 씌우면 해결, 저도 잘했죠? 아, 소희 천재 맞네요. 실제로 산성비에 맞은 대리석 조각상은 이렇게 변했대요. 산성비로 인한 이런 피해도 있지만 사실 다른 피해도 엄청 많다고 해요. 저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왜요? 빨리 산성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산성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할 거예요. 와, 선생님 감동.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예상도 해보고 저의 마음가짐도 바뀌었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럼 실험을 할 땐? 안전! 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오늘 소희가 수업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산성용액은 모든 것을 다 녹였나요? 아니었어요. 유리랑 나무는 녹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안전하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산성용액은 대리석과 달걀 껍데기는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밖에 오랫동안 있었던 대리석 조각상이 녹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산성비는 우리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조각상은 유리 같은 것으로 보호를 해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어때요, 선생님? 그럼 오늘 수업 끝인가요? 네, 이제 끝났어요. 선생님, 이따가 가실 때 우산 챙겨가세요. 아까 구름 보니까 먹구름이더라고요. 그동안 저의 경험으로 예상해보면 비가 올 것 같아요. 와, 소희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이렇게 규칙성을 바탕으로 예상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산성용액은 유리와 나무조각은 녹이시 못합니다. 과학적인 예상은 다가올 리를 경험과 실험을 통해 규칙성을 파악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인 예상은 다가올 리를 경험과 실험을 통해 규칙성을 파악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성비는 우리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 물의 오염, 삼림의 황폐, 건축물의 부식과 같이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줍니다. 산성비는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줍니다.